자 574쪽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 입주권이 됐죠 그럼 원래 이게 집이었잖아 이제 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납니다 그럼 이제 집이 멸실되겠죠 그럼 이게 뭘로 바뀐다 조합원 입주권 그럼 이해를 양도했다 양도하면 비과세를 한다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요건이 뭐다 토지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몇 년 2년 보유를 해야죠 2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요 어찌고 저찌고 인가일 전에 세 번째 줄 기존 주택이 철거일 되는 때는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죠 즉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양도합니다 양도일 연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 이번에 신설된 거는 뭐다 다른 주택도 없어야 되고 뭐다 분양권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집 팔았잖아 결국 1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조합원 입주권도 뭐다 12억까지만 비과세합니다 12억을 초과하는 거는 과세한다 그럼 요건이 뭐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이거 하나만 있어야 돼 조합원 입주권도 없어야 되고 주택보다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그럴 때는 취득 권리지만 1주택을 판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한다 12억까지만 자 니은 근데 이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어 다른 주택이 있으면 2주택이죠 2주택자다 그럼 역시 다른 주택을 하나 사서 이제 하나 구입한 거야 살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뭐다 분양권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몇 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 된다 3년 그러면 역시 비과세를 해준다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했죠 분양권이 없어야 돼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해서 몇 년 이내 팔아라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은 뭐다? 비과세한다 그 얘기네요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역시 포함해서 비과세를 해주고요 자 그럼 포인트가 밑에잖아 1주택 예외 자 집이 2개인데 특례주택이죠? 일시적 2개 막 사면 안 돼요 1년 이상 경과 후 지난 후 신규를 취득해서 2개가 됐어 그럼 신규 주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3년 3년이야 3년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종전주택 이게 비과 종전주택 그리고 팔아먹는 주택은 2년 보유를 해야죠 근데 양도하는 주택만 양도이랜지에 2년 보유 단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붙으면 2년 거주도 해야 된다 근데 거기 별표시 있잖아요 일시적 2주택이야 오른쪽 꼭대기 나왔네 개정된 거 아까 설명했죠? 둘 다 조정이야 오른쪽 꼭대기 575 조정, 조정 있을 때는 몇 년 이래 팔면 된다? 2년 이내 1년이 2년으로 개정됐어요 그럼 오른쪽 근데 무조건 2년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항상 조정지역 판단은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어 조정 거 근데 모르고 취득했잖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제외 그럼 이럴 때는 몇 년 이내 팔면 돼? 3년 항상 공고가 있는 날 전에 모르고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하고 엔드 계약금 줘야죠? 그럴 때는 불리익을 안 준다 제외 다시 왼쪽으로 가요 동거복량 혼인은 숫자 10년 이내 먼저 먼저 양도하는 거 먼저 그럼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해야 돼요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나오면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수도권 밖 근무상 질병치료 때문에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 샀죠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3년 이내 뭐를? 일반 주택을 그러나 무조건 3년 하면 틀린다 그래서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뭐를? 일반 주택 그리고 상속 그래서 수도권 밖까지는 투기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연수 처분기한이 있어 해소기간 1년 2년 이내 팔아라 3년 이내 팔아라 10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팔아라 이 기간을 벗어나면 투기 목적으로 봐서 과세합니다 그러나 상속부터는 부득이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야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되고 문화재 주택 두 개가 되고 농어촌 주택 두 개가 되고 이거는 뭐다 일반 주택을 아무 때나 먼저 팔면 돼 처분기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귀농에서 두 개가 되면 투기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럼 귀농은 5년 이내의 일반 주택 그 다음 임대 주택이나 장기 어린이집은 뭐다 거주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집이 두 개야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해 그럼 어떤 집을 먼저 팔아라 거주하는 주택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보유기간 중 2년 거주하면 된다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자 오른쪽 575쪽 기본 통치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일시적 이주택이 됐어 이거 뭔 뜻이다 집이 두 개야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 그럼 공부상은 두 개죠 그럼 두 개니까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그 대신 입증하라 입증하라 그 뜻이에요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될 때는 비과세한다 집이 두 개다 앞에 하나 팔았죠 등기가 끝나는데 매수자가 장금이 끝나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실질은 하나인데 공부상은 두 개죠 입증하라 확인하라 계약서 등으로 확인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572명 대표 예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단 거주자의 국내 주택으로 가정하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2년 거주 필요 없다는 얘기죠 1번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해서 2주택이 됐죠 부부는 항상 보다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남편도 집이 하나 부인도 집이 하나 그럼 집이 두 개입니다 동일한 세대 각각 세대 하면 안 돼요 자 2번 또 나왔다 해외이주 세대전환 자 법조문대로 나왔죠 그럼 이거는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2년 이내 그럼 2년 이내 팔면은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비과세해줘요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 자 3번 또 나왔다 혼인 혼인에서 두 개가 됐죠 몇 년 이내 5년 이내 반드시 먼저가 붙어야 돼 아무거나 먼저 그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한다 그래도 보유기간이 4년이니까 2년 보유했죠 2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비과세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4번 다가구 자 다가구는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는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로 봐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각각 하나 틀렸네 자 5번 또 나왔다 임대주택 2년 보유 안 따지죠 뭐를 따져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럼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월세 내는 거니까 양도일부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를 했어 국내 거를 했어요 국내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자 해외 부동산입니다 국외 거를 거래했을 때 국외 거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 국내와 국외 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납세 의무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다? 거주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옆에 거주자라고 적어요 거주자 국내 국내 거는 거주자면 납세 의무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럼 거주자의 정의가 뭐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그럼 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있고 근데 거주자가 자 국외 거를 팔았어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딱 5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그 다음 과대 대상 차이 국내 것은 임차권은 채권임으로 등기되어야 돼요 그러나 국외는 등기불문 실질로 따진다 미등기 임차권도 과세합니다 주식은 알 필요도 없고요 양도 차익의 계산 국내 거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원칙을 실직 거래가익으로 구하죠 예외는 추계결정 그럼 추계결정은 어떻게 해요? 매감 환기 한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야죠 취공 그러나 국외 거는 어떻게 해요? 실거래가익은 똑같아요 그런데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라고 합니다 추계결정 매감 환기 계산공제는 국내 것만 하는 거예요 국외는 계산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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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결정 안 하고 시가라고 하니까 양도 차익의 외환산 국외에만 쓰는 거죠 달러를 받았어 달러를 원화로 신고해야죠 환산해서 그럼 원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양도율 현재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의 산출 국내 거는 요건이 충족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해줘요 그러나 국외는 장특공제는 안 해줘요 물가상승분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섯 번 출제됐어요 국외 거는 안 해줘요 물가상승분이니까 그리고 국내 거는 세율이 복잡해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미등기가 없어 실질로 따져 기본세율 6에서 45 미등기 70%는 국내만 쓰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미등기를 안 쓴다고요 그냥 6에서 45 70% 안 쓴다 그리고 분납 물납 똑같아요 분납은 가능하되 물납은 불가능하다 똑같아요 분납은 돼요 국외 것도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부연설명 국외 것 자 밑에 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했다 그럼 외국에서 양도세 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신고하잖아 그럼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이중과세니까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되 둘 중에 하나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선택하여 세액공제 방법만 적용한다 땡 필요경비 산입 방법만 적용한다 땡 선택 적용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국외에서 부동산을 사는데 외화를 차입해서 엑스토지를 구입했어 근데 팔 때 보니까 뭐였다 환차익이 생긴 거야 환차익이 생겼어 그럼 이 환차익은 세금이 없어 양도소득 범위에 제외한다 이유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 환차익은 세금이 없다 자 그다음 국외 건은 미등기로 팔더라도 70% 적용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도 적용 안 해요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그리고 국외 건은 필요경비 계산 적용 안 합니다 왜? 추계 결정 안 하니까 국내 것만 계산공제 적용해요 계산공제 시기 뭐예요 이거는 알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매간만기로 적었다면 필요경비 계산공제 하죠 시기 뭐예요 아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이게 계산공제 얘기라고요 국내 것만 적용해요 국외는 적용을 안 한다 추계 결정 안 하니까 계산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만 알면 되죠 3% 미등기 해줘요 미등기는 10분의 1 0.3만 국외 건은 무조건 안 해줘 국내 것은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578점 꼭대기 거주자 갑이 국외입니다 국외 엑스토지를 양도했다 틀린 것 1번 자 양도했어요 자 누가 팔았어 거주자 그러면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5년 5년이에요 5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5년이 꼭 붙어야죠 자 갑이 국외에서 국외네요 국외 국자 국외 갑이 국외에서 국외 외야를 차입해서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은 세금이 없어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제외한다 자 그다음 국외 것도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실지 거래가익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실지 거래가익이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확인이 안 되면 국내 것은 축의 결정 그러나 국외는 축의 결정 안 해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로 구한다 원칙은 실거래가요 확인이 안 되면 축의 결정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자 4번 장특공제 안 해 준다 공제한다 틀렸잖아 아니한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 줍니다 기본공제와 장특공제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정답이 4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요약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에 쭉 이제 해서 이게 요약 다 했잖아요 문제까지 그리고 이제 뭐다 예상 문제도 풀어봤고 이제 그럼 이제 마무리가 남았네요 그자 앞으로 그래서 이 요약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두 가지 남아 있어요 동영 모의고사가 있고 기타 등등 한 가지가 다 남아 있다고요 자 좌우진간에 어렵게 지금까지 왔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좀 실력이 안 나와요 대한민국의 7,80% 수강생은 모의고사를 보면 약 3,40점이 수두룩합니다 3,40점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자고간 끈기 있게 끝까지 자신감을 갖고 열공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화이팅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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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